이 시각 end 스카르트 마요네즈 닭다리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Dargy 오이 오이 참기름 젤리 잘 먹지 않아도 설탕골름은? 잘 먹으면 Macht. 도망가도 정말 맛있어요. 소금이 좀 천천히 먹었어요.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반죽 뼈 뼈 뼈 뼈 뼈 뼈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 고춧가루 매콤한 맛 바삭한 맛 맛은 아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소스와 소스와 소스는 저는 소스와 소스는